젊은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혹시 벌써 지치지 않으셨겠죠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지치고 성계에 자빠진다는 말도 있더군요 그럴지라도 오직 영화를 안 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녹수리가 날개 심해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영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주를 안고 하는 자 오나가 오나가 녹수리가 주를 안고 하는 자 오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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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수리가 지 오나가 주를 안고 하는 자 오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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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만 떠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그들만 떠나리라 주를 바라본 자 올라가 토수리같이 주를 살아갈 자 올라가 토수리같이 그들만 떠나리라 그들만 떠나리라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올라가 토수리같이 주 바라본 자 주 바라본 자 주 바라본 자 주 바라본 자 그들만 떠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그들만 떠나리라 그들만 떠나리라 기도 야시게 요소리같이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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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